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군님이 또 일요일날 반전 수능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또 747회에는 그래도 그래도 뭐 나름 성적이 또 좋아서 박군님꺼 참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참고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요일날 일요일날 어 2시 26분에 5회 사건입니다 5회 2시 26분에 선거 예 또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어 9번 네 13번 14번 또 22번 26번 34 9번 13번 14번 22 26 3 4 8 9 12 14 22 24 8 9 11 14 22 24 12 13 16 22 24 33 인데요 아 뭐 여기서 9번 하고 14번이 2월 된다는 가정하에 하신 것 같은데 반자동을 요예 9번 14번은 2월이다 예 그리고 13 13 12 22번은 이제 껴서 어 어 가슴 불었네요 반자동이 예 와 독식하려고 완전히 예 수동은 이제 이렇게 8번 9번 또 소심꺼 하셨네요 소심꺼 8번 9번 11번 14번 24번 예 9번을 뜻으로 보면서 예 잡았습니다 9번 9번 14번 예 조금 이런식으로 예 보셨네요 예 수동 반자 수동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요 이거 일요일날 일요일날 사셨으면 일요일날 2시 26분에 일요일날 2시 26분에 구매하신 거 예 예 예 예 참고 예 다 보셨죠 예 일요일날 저는 이제 오전에 사려고 합니다 저를 오전에 한번 사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전에 살려고 힘내시고요 예 일요일날 또 마무리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